노인 요양원의 위생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경기도 내 노인 요양원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22%가량이 위생 분량으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테크노밸리가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는 총 1,400억 원이 추입됩니다. 경기도가 동물복지정책에 내년 3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양주시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지 인근에서 고읍지구까지 광사천변 4km 구간의 선형 봉원을 조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노인 요양원의 위생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가 하면 원산지가 얻은지도 모르는 식재료를 어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병 낫고자 간 요양원에서 되레 병을 얻어오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의 한 노인 요양원. 각종 집기로 너저분한 자리 바로 옆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가림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지도 다 날리고. 식재료의 위생 상태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파주의 한 노인 요양원 주방. 조리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지금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이거 어르신들 조리용을 쓰시는 거죠. 또 다른 요양원 주방에선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정체볼명의 닭고기 350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걸 어르신들은 먹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노인 요양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22%가량은 77곳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분들에게 불량 식재료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매우 불량한 이 중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특사경은 노인 요양원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됐습니다. 이번 국토부 시민은 사업 수행 능력과 입지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총 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자해 양주 남방동과 마전동 일원에 조성됩니다. 양주시가 지역에 숨어있는 명소 찾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장소를 포함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추천받아 양주시 촬영지 명소 4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추천 대상은 문화유적지, 관광지, 별자리 여행지, 걷기도로, 계절별 주제가 있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 등입니다. 추천받은 곳은 내년 7월까지 장르별로 구분해 40곳을 선정한 뒤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재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 이면도로는 건축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 부분까지입니다. 거리를 떠도는 반려동물이 작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12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그중에 열해 셋 정도만 새 가족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통해 300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건강검진을 거쳐 치료와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배변 훈련 등을 통해 새 가정을 찾을 준비를 합니다. 올해 이곳에서 유기견 딱지를 벗고 제2의 견생을 시작한 반려동물은 327마리.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12% 정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양 가기 전부터 새 가족과 친해질 수 있는 2주간의 기간을 둬 파양률도 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질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나 동물 매개 활동 등의 전문 교육도 진행해, 필요로 하는 곳엔 무료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등록 마이크로칩과 중송화 수술도 입양가족이 동의하면 지원합니다. 반려견 입양에 관한 문의는 도우미견 나눔센터로 전화하거나 관련 인터넷 카페로 하면 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가 동물복지정책에 내년 3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총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기동물 입양 및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47만여 마리로 전국 반려동물의 30%를 차지합니다. 연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 원으로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주시가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지 인근에서 고읍지구까지 광사천변 4km 구간의 선형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하천과 가로 등 다양한 선형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마을 등을 녹지로 연결하는 경기도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데요. 양주시는 현재 중랑천 주변의 제1광사교를 시작으로 100여 미터 구간의 LED 장미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연천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의원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컸는데요. 내년 1월부터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천군은 2020년도 예산으로 도비 12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소아기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또 부인과 초음파 장비, 자궁경부 촬영 내시경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연말 연시나 새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풍선 조각이 바다와 산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 보조사업과 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도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풍선 날리기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3군 감염병인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말라리아 발생 건수는 26일 기준 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75건에 비해 16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 건수는 294건으로 지역별로는 파주 86건, 김포 33건, 양주 24건 등의 순입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전체의 87%를 차지하는데요. 말라리아 감염 시 고열과 오한 등 감기 유사 증세를 보입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고열 증상이 계속될 경우 말라리아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경우 예방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과 장년 고용 촉진 부문, 청년 해외 진출 부문,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등 4개 분야로 시상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건강한 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 북부청사 평화광장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 위로 아이들이 탄 썰매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눈썰매를 탄 아이들의 얼굴에는 우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음 썰매가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는 누돌프가 끊은 산타클로스 썰매 못지않습니다. 경기 북부 평화광장이 겨울 놀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썰매장과 얼음 썰매장, 집 라인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로 가득 찼습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기 평화광장이 개장 1주년을 맞아 겨울 축제장을 개장했습니다. 낮에는 대형 눈썰매장과 얼음 썰매장이, 밤에는 반짝반짝 빛 축제가 주민들을 기다립니다. 광장 앞 나무를 중심으로 파노라마 터널과 하트 터널, 수목 LED 등 다양한 형태의 빛 장식물들이 겨울밤을 수놓습니다. 방학을 맞아 멀리 가지 않고도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 차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직접 눈썰매를 타보니까 평소에는 멀리 가야만 탈 수 있던 눈썰매를 여기에서 가까이 탈 수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평화광장 겨울 축제장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겨울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 경기 평화광장으로 와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에 경기도 내에 의정부 발곡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14곳이 새로 개관합니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영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설립 예산을 지원하고, 포천시 일동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해 도비, 시군비 등 모두 1,8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천만 원과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12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119 구급차와 응급처치 장비, 물품 등이 병원성 세균에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35개 소방서에서 운행되고 있는 119 구급차 251대와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차내 부착장비와 구급장비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장구균과 황색포조상규균 등 병원성 세균 4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